RL은 모델 베이스드 러닝과 모델 프리 러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모델 베이스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베이스드는 먼저 T와 R을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죠. 경험으로부터. 그런 다음에 그 추정된 T와 R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MDP 메커니즘을 적용합니다.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베류이터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지션 펑션이라고도 하고 트랜지션 펑션이라고도 하죠. T와 리월드 펑션을 이용해서 예전 했던 베류이터레이션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T와 R은 어떻게 우리가 추정하는가. T, R 두 개죠. 지금 그림에서 우리가 B와 C. B에서 동쪽으로 가는 액션을 취한 겁니다. 스테이트는 B고 스테이트 프라임은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액션은 A입니다. 그럴 때 보상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것이 첫 번째 경험입니다. 두 번째 경험에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에도 B에서 C로 가는 것이 있었고 마찬가지의 액션은 East예요. 두 분 다 어떤 경우였습니까? 두 분 다 B에서 East로 가는 액션을 쟀을 때 S 프라임은 C가 되고 그리고 보상은 마이너스 1 같았죠. 따라서 트랜지션 펑션을 따지면 B, East, C는 100, 100%가 됩니다. 경험은 지금 에피소드 1부터 에피소드 4까지 네 번의 경험을 갖는 거죠. C에서 East로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럴 경우 D에 안착해서 마이너스를 가졌고 마이너스를 가졌고 마이너스를 가졌고 그런데 이번에는 C에서 East를 취했는데 안착한 곳은 D가 아니라 A입니다. 그죠? 이 경우 트랜지션은 어떻게 됩니까? C에서 D로 갈 확률이 East라고 하는 동작에 의해서 0.75 그리고 A에 갈 확률이 0.25, 25%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의 R값도 똑같이 계산됩니다. B에서 C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1. C에서 D로 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중간에 A로 빠지든지 아니면 D로 안착이 되었든지 다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D에서 Exit한 경우에 마이너스 10이었습니다. D에서 Exit한 것이 플러스 10, A에서 Exit한 것이 마이너스 10. 이와 같이 R, Reward Function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구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트랜지션 함수도 마찬가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T와 R이 구해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배웠던, 자동차에 적용되었던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해서 배류 이트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것이 기본적인 모델 베이스더 러닝입니다.